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343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건강한 민주주의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그 무너지는 이유는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양극화로 가는 경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독일이 지금 이제 정치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의 상황을 잘 예의주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평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것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등할 수 없죠 사회가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이 있고 다 다른 지향점이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평등이 심화되면 양극화 되어서 빈민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빈민층이 대거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중화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이 구동독 지역 그걸 신연방주라고 그러는데 신연방주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됐죠 민주당이 세 곳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서 세 곳에 승리했고 국힘당이 두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부산과 인천 강화 두 곳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민주당과 국힘당은 그냥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 그것도 큰일이었어요 서울에서 특히 교육감 선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어서 기존의 조희연 교육감이 하던 교육정책 교육 철학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방 구청장 선거나 군수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바보가 된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누가 봐도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조국혁신당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조국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레발 막 설레발을 하는 거죠 선전선동에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열두석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석을 확보했죠 그 후의 행동을 보면 화장실과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선거 때 있었던 지지율보다 반투막이 난 거죠 신뢰를 확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희망을 공유해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을 모르겠어요 조국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을 만들 때 윤석열 정부를 조기 퇴진시키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군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한 달살이를 한다고 거기 나가서 후보보다 거기 영광군민들이 전남 영광군민들이 후보보다 조국이 더 많이 보였다 조국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그냥 뒤집어버려요 이거는 이번 정당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민정수석 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대학교수 할 때부터 나와서 뭐 사회봉사한다고 나와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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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멋있는 말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거 쓸만한 사람일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가서 앉자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멸문지화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불쌍해 여기니까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호응해줬어요 지민 비종가? 뭐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구호 아래 그런데 결국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의원이 확보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했으면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놀라워요 또 말을 바꿉니다 언제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조국은 너무나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허우대 신원서판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내면을 보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전이 뭔지 모르니까요 신뢰와 희망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신뢰도 확보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제3정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길지 못해요 제3정당은 항상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봤자 정의당 구실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여당과 야당 이 두 정당 간의 결투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딱 두 당 이외에 다른 정당을 만들려고 무더니 애를 썼지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각제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내각제를 그냥 시행하면 1번식 내각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 존재 조건이 실현됐을 때 비로소 내각제로 서서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분권화되어야 됩니다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 정치 사법도 다 이 분권화되어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각제가 가능해집니다 독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해도 정치가 든든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2차 대전 후에 거의 8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인 정치를 해왔죠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독일의 그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전환기를 맞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조국에게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명태균에 놀아난 사람들이 이제 누가 놀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이천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 윤석열로부터 체리 따봉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틀이죠 명태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놀아난 사람들 명단입니다 여기에 뭐 김재원도 들어가 있다는데 지금 김재원하고 명태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놀아난 사람들 중에 가장 등신으로 추락한 사람이 김종인이죠 나는 김종인은 국부위 활동할 때부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뇌물 먹고 감옥에 갔다가 낳았어요 나와서도 계속 뭔가를 해요 그리고 양당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무슨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거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명태균을 끼고 돌다가 결국은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준석이 2027년 대선에서 별이 순간이 온다고 이런 개소리까지 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나는 나는 도대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안치는 이 머저리 같은 사람들은 또 누구냐 문재인이었어요 이 판국에 이준석도 바보 인증을 한 거죠 홍매화를 명태균이 심으라고 그러니까 심은 거예요 바보들이죠 김건희 윤석열은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다 녹아난 겁니다 병태균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론조사도 아마 그 샘플을 손댔을 할 겁니다 홍준표보다 2%를 높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윤석열의 10%를 10%포인트가 높은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거보다 2%가 윤석열이 높아지도록 만들려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사기꾼이죠 여기서 또 바보가 된 것은 오세훈입니다 뭐 안철수의 예전부터 바보였으니까 오세훈은 잘난체하고 그 허우대 신혼서판 오세훈이나 내가 보기에 조국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사건이 나오면서 내가 생각한 반은 이거는 완전히 선거가 무효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죠 법적으로 이것을 심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역사에서 지난 대선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거 무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런 사기꾼들이 정치판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국힘당에게 내가 충고하는 것은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국힘당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처리해야 됩니다 출당 조치를 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고 일단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동은 정지됩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얘네들이 했던 김건희와 윤석열이 저질렀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다 받아 안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시켜놓고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드러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런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이 제보자 다음주 월요일 바로 제보자 강혜경씨가 나타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강 다시 밝힐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고요 김건희와 김건희와 윤석열은 박근혜가 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정농단 있었고 그래서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라고 조국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조국에 와서 영광에 가서 한 달살이를 한다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김종인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준석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저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준석은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희망이 있어서 뭐라고 한다 한들 내가 계속 이준석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내가 일관성이 없어졌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하원 분데스탁이라고 하는데 그 하원의 원내 정당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736석 인데요 이 736석이 왜 되냐면 원래 저스트 쫙 맞추면 598석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736석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선거할 때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원리 원칙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서 정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원을 그냥 만들면 됩니다 비례대표의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대강 딱 맞추면 600석에서 뭐 한 600 백시멈 630석까지 되는데 지금 736석이 됐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했는데 선거법을 바꿔서 630석이 최대치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교섭단체가 5개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1당이 사회민주당이죠 SPA라고 부르고 3인당이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정당이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민주당 또는 기독교 사회당 이것은 항상 같이 붙어서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같은 정책을 같이 합니다 선거도 같이 하고요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사회연합은 CSU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이에른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CDU라는 CDU라고 부르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라고 부르죠 기민당은 그 대신 바이에른주에는 없어요 바이에른주에만 있는 기독교 사회연합 기독교 민주연합 이렇게 둘이 합쳐서 전국 정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제2당이 됐죠 지난 선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이 바로 요 빈트니스 노인시 디 그리는 녹색당 입니다 빈트니스 노인시 는 뭐냐 90년대 통일되기 전후에 생긴 동독 모임 이었어요 그게 녹색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디 그리네라는 서독의 녹색당과 동독의 녹색당 비스무레 한 것이 합쳐져서 빈트니스 노인시 디 그리넨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그냥 녹색당이라고 부릅니다 독사람들도 그냥 녹색당이라고 불러요 이게 제3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 자유민주당 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건 딱 중립을 지키는 정당이죠 사회민주당은 약간 중도 좌파적이고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민주연합 또는 기독교 사회연합 기민당 또는 기사당 또는 기사련 이렇게 말하는 복잡합니다 약식 명칭이 기민당 또는 기사당 또는 기민연 기사련 이렇게 말합니다 합쳐서 같이 하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주로 중도 우파 정당이고 녹색당은 이제 잘 보다시피 그냥 기후위기 이것에 올인하는 정당입니다 자민당 자유당은 이제 네 번째 정당인데 얘네들은 딱 중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약간 우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기는 중도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위한 대한당 FDA라고 하는데 이 당은 제5당이죠 교섭단체 당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독일에서는 5%의 허드를 확 넘어서야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 전체 그래서 37석인가 38석인가 37석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걸 넘으면 교섭단체가 되는데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은 78석이니까 교섭단체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이 5당이 교섭단체로서 독일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딜링케라는 있는데 좌파당인데 교섭단체가 깨졌어요 원래 이 좌파당은 오스카 라폰떼인 이라는 이 3인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동독에 있던 당 거기도 좌익계열이죠 그 당과 합쳐져서 그냥 딜링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파당이죠 이름이 링케 링케 라는 것은 레프트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좌익당이죠 그 다음에 나온 당이 원래도 좌파당도 교섭단체였는데 그것이 깨졌어요 깨져서 뭐가 생겼냐 이 당이 생겼어요 자라 와겐크네히드 동맹이라고 자라 와겐크네히드 이게 이름 외우기가 어렵죠 자라라는 게 이름이고 와겐크네히드가 성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만든 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좌파당에서 같이 있었다가 좌파당 내에서 이념 논쟁으로 정책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열석이 떨어져 나와서 자라바겐크네히드라는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빈트니스 그러니까 빈트니스가 이제 연맹 동맹 연합 뭐 그런 뜻입니다 빈트니스 자라바겐크네히드라는 정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좌파당이 깨졌어요 38석으로 뭐가 됐습니까 그 그 뭐죠 교섭단체였었는데 그게 분리되면서 둘 다 교섭단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불행이 생긴 거죠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하여튼 얘네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소석이고 여섯석이 근데 여기서 여기서 가장 큰 오늘 강의의 핵심은 자라바겐크네히드 동맹입니다 빈트니스 자라바겐크네히드라는 이 정당이 생겼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태풍의 눈과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퍼플리스트 정당이다 퍼플리즘 정당이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이 바로 이 정당입니다 빈트니스 자라바겐크네히드 이 정당이 표명하는 원칙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죠 문재인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와 비슷한 그죠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견동하고 과정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빈트니스 자라바겐크네히드는 이 이성과 정의를 Vernunft und Gerechtigkeit 이성과 정의 놀랍죠 이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라 와겐크네히드라는 여자가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인데 오른쪽 같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을 하는데 왼쪽 사람은 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오른쪽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왼쪽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69년생인데 뒤에서 이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바겐크네히드는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유일한 책입니다 자라바겐크네히드는 굉장히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동독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동독에서 살아났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자라바겐크네히드라는 디 젤브스트 게리힛된 젤브스트 게리힛된 이라니까 뭐해 독선이죠 독선 그리고 공동체 정신과 결속을 위한 나의 대안 프로그램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은 다 잔어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선이 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민당 또는 사민당의 정책 노선은 다 독선 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네들은 디 젤브스트 게리힛된 을 가지고 있다 독선적 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정신과 결속을 위한 나의 대안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 책이 그 독일 슈피겔 잡지에 거의 6개월 이상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이 사라바겐 크네힛트가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책을 썼다 하면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 좌와 우를 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좌파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같은 우익 우익 같은 좌익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 사람을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런데 풍요의 조건 제가 책상에 두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풍요의 조건 보이시죠? 풍요의 조건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이야 이 사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누가 들어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이 말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수환 선생님이 번역했는데 자기 옴기니 자라바겐 크네힛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겐 크네힛 바겐 크네힛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겐 바겐 이라는 말이 구르마 같은 거예요 수레 이런 게 바겐 굴러가는 독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폭스바겐 그 폭스바겐 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물건 사서 집어넣고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바겐입니다 밀고 가는 바퀴 달려가지고 밀고 가는 그게 바겐인데 그 바겐 크네힛라는 크네힛라는 말은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래서 바겐 크네힛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일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 동자라고 그러나 일꾼 뭐 그런 크네힛 그런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더러 크네힛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겐 크네힛라는 말은 마부라는 뜻이에요 마부 그러니까 조상이 마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라 바겐 크네힛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 그 말이 수레를 끌고 가면 거기에 이제 채찍질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 사람을 바겐 크네힛라 그러는데 그 사라 바겐 크네힛 입니다 그런데 바겐 크네힛 는 학생 시절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동독의 학생 군사 훈련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당국은 이를 단식 투쟁으로 봤어요 이게 동독 출신 이거든요 그러니까 앙길라 멜켈드 동독 출신 이잖아요 이 여자도 동독 출신 동독 출신 입니다 이런 일로 전체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동독 공산당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성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만나는 했겠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비서직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당시 동독 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 후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군사주의와 전쟁 나아가 전체주의에 반대했고 동독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독의 현실과 자신이 이해한 사회주의 철학을 냉철하게 구별했다 1898년 봄 그녀는 막다른 길목의 내에 몰린 사회주의를 재구성하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독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요 박엔크네히트는 독일과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저술하는 드문 정치인이에요 최근에 그녀와의 인터뷰를 묶은 현재의 추세에 용감이 맞서라 라는 책이 곧바로 독일의 지성지 슈피겔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이런 이력이 만든 결과이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 대신 자유 또 자본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나 엉터리 방법들 금융파탕과 세계경제 근대주의자들의 신화 이런 저서들이 있어요 이번에 쓴 이 책 이번에 지난 이게 언제 2018년에 풍요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거 바겐 크네시트의 풍요의 조건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을 토대로 현실 분석을 토대로 인류가 이룩한 풍요를 사회의 약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잘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 책임 경쟁 이것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경제 봉건주의 대신 진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경제질서의 기본 방향 무엇이 우리를 풍요로롭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공동 번영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 소유권을 다시 생각하자 이런 어마무시한 주제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독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도착 전에 그구 먼저 터잡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내가 구독하고 있는 시사인에서 썼어요 프랑풀트 통신원인가 프랑풀트 통신원이 이 얘기를 지금 독일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통일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옛 동독지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허약하다 민주주의가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구구정당의 강세 아까 얘기했던 구구당 그러니까 AF대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이 강력해졌고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 민주당이나 아니까 사민당이나 기민당이 거기서는 힘을 못써요 그러네요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는 신년방과 구연방을 구분하는 특징이 되었다 신년방이라는 게 6개주 동독 옛날에 동독 지역에 있던 6개 주를 신년방이라고 그리고 구연방은 서독에 있던 10개 주 여기를 신년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독지역에는 구구정당이 강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서독지역에는 옛날 그 정당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독지역에서는 자유주의 정당이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동독지역에서 맥을 못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시사인 최근 흑은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도 동독의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캐보지는 못했는데 그 시사인에서 이게 기사로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9월 독일의 신연방지역 독일의 신연방지역 그러니까 동독지역에 옛 동독지역은 새롭게 독일 연방국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신연방이라 불리며 옛 소독지역은 구연방이라 일컬어진다 이번 선거는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신연방지역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했음을 확인해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극우정당의 강세와 기존 자유주의 정당의 약세는 신연방지역을 구연방과 확연히 구분하는 특징이 되었다 9월 1일 튜위링엔주와 작센주 이거 다 동독지역에 있는 주들입니다 튜위링엔주와 작센주에서 9월 22일은 브랜덴브로크주에서 그 다 베를린을 싸고 있는 주가 브랜덴브로크주입니다 다 동독에 있는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안당의 강세와 신생정당인 자라바겐크네이트 동맹으로 약진으로 일어났다 자라 극우정당 독일 대안당 AF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라바겐크네이트 동맹은 빈트니스 자라바겐크네이트라고 아주 길게 이름을 두고 사람들도 복잡해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이거 뭐라고 발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죠 하여튼 신생정당이야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 초에 만들어졌고 결성은 이제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금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정당이죠 그래서 이 당은 좌파당에서 분리해 나온 자라바겐크네이트 동맹은 좌파당 아까 좌파당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좌파포퓰리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정책은 좌파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경통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라바겐 크네이트라는 여자 정치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대한당은 튜이링엔주에서 직전 선거보다 9% 포인트 높은 32.8% 득표에 1위를 차렸어 튜이링엔주에서 그 32% 그러니까 과반이 넘지 않아서 단독정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 대한당은 극우당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이 극우당하고 연정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 대화도 안 해 돌아보지도 않아 아무리 얘네들이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면 그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직 과반을 차지한 데가 없어요 주정부에서도 연방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극우당이 뭔가를 독일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죠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극우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작센주에서 기민당은 근소 기민당에 근소하게 뒤지며 2위에 올랐고 독일 대한당은 브랜덴브루크에서도 29.2%로 2위에 올랐어요 2위를 했단 말이에요 2위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1위는 30.9%를 득표한 3인당이었어요 브랜덴브루크에서 그 다음에 자르바겐 크네시트 동맹은 튜위링 앤 작센 브랜덴브루크에서 각각 15% 11% 13% 득표를 기록하며 모두 3위에 올랐어요 이게 다 지금 동독지역에 있던 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독일 대한당은 튜위링 앤 주에서 직전 선거보다 9% 높은 이게 왜 똑같 또 나왔네 반면에 좌파당은 자르바겐 크네시트 동맹에 많은 표를 뺏기면서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좌파당이 망한 거예요 딜링케 이 좌파당이 자르바겐 크네시트 동맹에서 많은 표를 뺏긴 거죠 그래서 큰 지지율 하락을 이뤘겠고 동독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통일당 SED가 있는데 일부 계승한 좌파당은 옛 동독주역에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요번에 자르바겐 크네시트 동맹으로부터 표를 많이 빼앗겼어요 지난 선거에선 튜위링 앤 주에서 일당이 되어 지금까지 주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은 딜링케는 17.9% 포인트 지지율 하락을 하며 튜위링 앤 주에서 아주 참패를 한 거야 4위로 떨어졌어 작센 주에서는 5.9% 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해서 3위에서 6위로 추락했고 좌파당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브랜덴브루크에서는 7.7% 하락해서 의회 진출에 실패했어요 녹색당도 참패했습니다 아주 큰 실패를 겪었고 튜위링 앤 주와 브랜덴브루크 주에서는 의회 진출에 실패했어요 아예 녹색당도 참패한 거죠 작센 주에서만 5.1%의 지지율을 겨우 의석을 확보했어요 5.5%가 허들이거든요 5%를 넘어가야만 의회로 나갈 수 있어요 5% 미만으로 하면 의회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도 이게 5%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조물액이 정당이 나타나서 회박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3%고 얘네들은 5%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이 허들이 없었어요 허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수십 개가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막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5%라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5% 룰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녹색당도 큰 실패를 했고 좌파당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독일 대안당은 3개 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 대안당이 그렇게 그렇게 이번에 약진을 한 거죠 이게 우파당이 우파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이에요 그런데 약진을 했단 말이에요 동독지역에서 비록 다른 당이 독일 대안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지만 독일 대안당이 의회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헌법 개정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헌법 개정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각 주에도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헌법을 개정할 때 독일 대안당의 동의가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거든 반면에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출한 자라바겐 크네시트 동맹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 받지만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기존 정당의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독일 대안당과 극우정당보다는 아직은 지지율이 낮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 애들이거든 자라바겐 크네시트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지적수 레벨이 높아요 동덕 출신인데도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야 독일 대안당 같은 극우당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뭐야 없는 유령인간 취급을 하죠 투명인간 이라고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말을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반면에 이번 새로 의회에 진출한 자라바겐 크네시트 동맹은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 받지만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기존 정당의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대한당을 배제 독일 대한당 독일 대한당을 배제 하고 의회에서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바겐 크네시트 동맹은 외교정책에서 친 러시아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서 문제다 지금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러시아 가스 다 들어오도록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독 출신이니까 러시아를 말을 잘 하기도 하지만 그게 신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연방지역에서 극우의 경각심이 낮은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각심이 낮을까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종의 나치의 후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치처럼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는 완전히 헌법보호청 이라는 데에서 이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수사로 넘겨서 기소되면 그냥 정당 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구정당의 독일 대한당의 지도부는 항상 말 조심하고 걸릴 게 없도록 조심조심 조심하면서 지금 정치판 하는 정치판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 이 동독지역에서 극우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선거전으로 언론을 통해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통일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독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좋은 걸 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경각심이 없었던 거지 사이트 신문지 있죠 사이트는 브랜덴브르크 주선거 직후 기사에서 1989년 그때 통독하기 바로 직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1989년 거리에서 자유를 외치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옛 동독시민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다 기사는 1991년 옛 동독사회가 민족적 정체성이나 인종주의의 정치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을 경고한 정치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의 주장을 소개했다 오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족적 정체성이나 인종주의의 정치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래서 오페는 급진적 시장 경제 개방을 통해 옛 동독사회를 강제로 서독사회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그러니까 동독 동독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은 동독을 말하는 거예요 동독에는 역동적 시민사회와 공적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옛 동독의 시민들은 새로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짜라바겐 크네이트가 말하자면 태풍의 눈처럼 정치판에 굉장한 회오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 됐죠 자라바겐 크네이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9년에 이란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인데 베를린에 그 이란인 아버지가 유학을 왔어요 베를린에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동독 서독을 무슨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독일인 동독에 살던 독일인 어머니 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란인 아버지가 이란으로 잠시 갔어요 이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는 동독 사회에 잘 적응해서 미술상에서 미술 감정하고 미술품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미술관인가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동독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거든 그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배급하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수입도 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 이제 통일이 되고 원래 예나에서 살았어요 이 그 자라가 그런데 예나에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베를린으로 훈볼트 대학이죠 베를린 훈볼트 대학으로 옮겨서 철학하고 독일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 독일 대학에서 내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 베를린 대학에 와서는 주로 헤겔 철학을 탐독했다 해요 그 헤겔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문 내가 여기서 쓰는 것을 받아줄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아마 그 대학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죠 독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독일 대학은 이 기간이 길어요 보통 한 독일 대학을 졸업하면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그 학위를 받아요 나도 나는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바로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을 갈 수 있었는데 갈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학사학위밖에 없잖아요 대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똑같은 걸 가르친 거야 학부 과정에서 가르친 거야 똑같은 걸 대학원에서 또 가르쳐서 그만두고 내가 한국은행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서 대학을 다시 졸업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도에서 예나 대학과 베를린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방 서방의 대학에서 가야 돼요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봤고 2012년에 독일 캠리스 공과대학에서 이건 동독에 있는 캠리스가 동독에 있는 도시입니다 캠리스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냈어요 굉장히 우수한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캠리스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평가받고 그것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에 97년에 랄프 토마스 니 마이어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별거를 시작하죠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10년 전에 오스칼라 폰댄 과 결혼합니다 오스칼라 폰댄 는 40년대 생이거든요 40년대 그러니까 스물 몇 살의 차이가 있는데 오스칼라 폰댄 과 결혼합니다 오스칼라 폰댄 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좌파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좌파당 딜링크 좌파당을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게하르트 슈레이더라는 연방총리가 있었잖아요 3인당에 오스칼라 폰댄 도 3인당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연방총리가 돼서 슈레이더가 연방총리가 돼서 정책을 씁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독일이 완전히 유럽의 병자가 됐을 때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주는 거라든지 복지 제도를 다 손봅니다 손을 보고 그 다음에 하르스 피어라는 노동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노동도 다 허용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며 하는 것들을 전부 개혁을 해서 독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슈레이더가 선거에서 지죠 그리고 앙길라 메르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앙길라 메르켈은 슈레이더가 개혁한 것을 그 과실을 다 따먹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슈레이더가 라폰텐 사이에 대격돌이 있었어요 그 대격돌하는 과정을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는 책으로 책으로 오스칼 라폰텐이 썼습니다 그거를 진중권이 번역해가지고 저한테도 있는데 진중권이 그때는 좌파의 진보 쪽의 논객으로서 활동할 때죠 그러니까 이 오스칼 라폰텐은 그래서 게르트 슈레이더와 헤어집니다 헤어져가지고 린케라는 딜린케라는 좌파정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40년대 생이니까 지금은 은퇴해서 짜르프리켄데아길라나 짜를란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하튼 제주도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빈트니스 자라바겐 크네시트라는 이것을 만듭니다 이때 결성하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금년 초입니다 자기 이름을 건 정당이 나온 거죠 자기 이름을 건 정당입니다 자라바겐 크네시트 이 자라바겐 크네시트가 전국적으로 어디 돼 있냐면 다섯 개의 연방주에서 야당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정당에 여기 보면 그 작센 주 튜링엔 주 그 다음에 베를린 주 그 다음에 그 함부르크주 그 다음에 여기 라인란드 팔스라는 이 그 소독에 속해 있는 라인란드 팔주에서도 야당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포플리즘 정당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말하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바겐 크네시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자라바겐 크네시트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느냐 그것은 그 그러니까 구연방 신연방 소독과 동독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신연방 그러니까 동독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정신모형 멘탈 모델이 구연방 소독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그때 헬먼트 콜 총리가 독일 통일을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다 동독 사람들을 소독에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표만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모형 멘탈 모델이 달랐다는 것을 우습게 안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잘 살게 만들면 된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신면방 신면방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동독 지역 사람들은 민주주의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다 소독 사람들이 다 부자 처럼 보였으니까 부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멋진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생각 해서 그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독재체제로부터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동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은 나치의 독재체제 그 다음에 동독이 성립 되면서 설립 되면서 동독이라는 국가가 설립 되면서 그들도 역시 다시 공산주의적인 독재체제를 그대로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 체제를 반성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한 독재체제 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서부터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는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또 막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되리라고 생각한 거지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그래도 그랬어 괜찮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명박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어간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독재체제로부터 시민사회로 주체가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시민운동가들이 전부 정치판으로 들어가 자기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꾸적꾸적 꾸적해 그래서 다 망해 주인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 머슴 노릇을 하려고 정치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래 나는 그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한 사람이 이재명 딱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나머지는 다 정치판에 들어가서 엄청 다 깨지고 나옵니다 시민활동 하던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쪽 시민사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정치판에 왜 들어가지 그럼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사회 만들어 보기려고 한다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 가지고는 정치판에 들어가면 백전 백패 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연방에서 과거의 나치 역사를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없어요 동독 사람들은 나치가 잘못됐다 이걸 철저히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없어요 동독 사람들은 왜 그 체제를 조금 부드럽게 만든 것 뿐이지 나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연방 지역에서는 소위 통일의 충격을 겪었다는 거죠 통일의 충격이 어떤 거냐 과거 산업시설을 해체시켰어요 쓸모없으니까 소독 사람들이 봤을 때 동독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산업시설이라는 게 다 쓸모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싹 다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 다시 이렇게 한 거지 인구가 그러니까 잘사는 소독으로 많이 넘어갔지 그 사람이 넘어가서 살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하측민으로 사는 거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장기적인 실업상태를 경험했던 거지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야 과거 사회주의 시절이 사회주의 시절에 그 편안하게 살던 삶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통일류자 자기네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없인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베시와 오시 얘기했어 베시는 뭐야 서독 사람들이고 오시는 뭐야 동독 사람들이 했어 베스트가 서쪽이고 오스트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시와 오시가 양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되고 얼마나 동안은 베시 오시 얘기가 계속 나왔더랬습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인 여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라 마겐 그네히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겠냐 지금 자본주의 체제는 너무 심각하게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네 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사인 기사에 참조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내 문제의식은 뭐냐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흡수통일해서는 안 돼요 독일은 이걸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평등과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빈민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을 쌓아서 잘 사는 거 좋다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이 생존에 허덕이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서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 제도지만 자본주의는 1원 1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통약 불가능합니다 같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맞붙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화시키지 안을래야 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풍요의 조건이라고 쓴 이 책 라이퓸 오원에 기어라는 독일어 원 제목인데 그거 뭐 탐욕이 없는 부 탐욕을 좋게 보지 않는 부 그러니까 부자 이런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탐욕을 허용하는 그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 그런 체제에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국가가 제대로 성립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재시대의 경험이 아직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체제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뭐 그 이 뭡니까 늘 얘기하는 거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예 폰 알라 주시는 거 이런 거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이 윤석열 정권이 종식되도록 이제 끝내도록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뭐 더 뭘 기대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비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철저한 평화 철저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촛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관전민비사상을 뒤엎고 민전관비사상으로 그놈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 분야에 우리는 철저히 민주화시킴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경사교국 민주화를 이룩합시다 문의임 노조 얘네들이 반드시 해야 됐을 텐데 이런 비전과 이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없이 그냥 자기 안위만 위해서 일했던 문의임 노조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이 하는 행태는 문재인이 하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대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웁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건희와 명태균 이들이 뿌린 씨앗을 어찌할 것인가 다시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그냥 시중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할 테지만 스위스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스위스 민주주의도 지금 골몰이를 날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왜 이렇게 됐는지 스위스 사람들이 복지국가 체제를 맞아서 나태해진 것도 아닐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위스가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거는 어떤 것이 더 급한 이슈인지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